그러면 볼발감사축기의 나만 안되는 연애 들려드릴게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죠 날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는 이런 세상에서 보이는 것 같아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터지고 사는 것도 무지 불공평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예 예 예 나는 사실 이성적인 게 참 싫어요 그래서 우린 헤어져야만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내 밤이 고통스럽겠죠 그대가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날 원하주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